나는 아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리되는 걸 차근 불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며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방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우는 주소서 성령을 보연단 받은 불의 사람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대불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을 세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동안 속도 죽어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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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 죽어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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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